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6번 진출로로 나가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주행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때 어떻게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1번 안전지대 일시정지한 후에 진출한다 여기 보면 안전지대가 위치하고 있죠 흔히 백색 안전지대 라고 부르는데 구조물 같은게 있거나 충격했을 때 위험한 도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 미리 설치를 해 놓는게 백색 안전지대죠 보기를 보죠 일시정지한 후에 진출한다 안전지대에서는 일시정지 하는게 아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그럼 정지하면 안됩니다 2번 백색 점선 구간에서 진출한다 그죠 백색 점선은 차로 변경 가능한 곳이죠 따라서 진출이 가능합니다 맞구요 진출로를 지나치면 차량을 후진해서라도 진출을 시도한다 진출로 지나쳤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해서 다음 진출로를 이용을 해야죠 후진하고 이러는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실제로 이거 여기서 서가지고 비장관발교 막 뒤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에요 다음 진출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가시는게 맞습니다 틀렸고 4번 진출하기 전 미리 감속하여 진입한다 그죠 4번 진출하기 전 미리 감속하여 진입한다 그쵸 여기서 이제 나갈 때 획 빠르게 나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감속하면서 진입을 해야겠죠 맞는 얘기에요 진출시 앞차량이 정체되면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빠르게 진출을 시도한다 여기 정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를 뚝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안전지대 통과하는거 안되는겁니다 진입도 금지에요 안전지대는 주정차도 금지지만 진입도 금지에요 기억하시면 되겠고 안전운전방법 두가지는 백색 점선 구간에서 진출을 해야겠구요 진출하기 전에 미리 감속해서 진입을 한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7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지금 3차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케이스입니다 1번 2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속도를 최대한 줄인다 마냥 줄이는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2차로에서 지금 뒤에서 오고 있는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들이 충분히 속도가 떨어져 있는가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런걸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겠죠 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위치나 속도를 확인 후에 진입한다 그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뒤에서 오는 차들 3번 다소 위험하더라도 급차로 변경한다 급차로 변경 틀렸죠 그렇게 하면 안되고 2차로에 진입할 때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경고 후에 진입한다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앞지르기 할 때 주로 경음기를 사용하구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틀렸구요 차로를 변경 이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진입한다 그죠 정확한 차로 변경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향지시등 미리 미리 켜 주고요 확인한 후에 진입을 해야겠죠 이거 맞는 얘기고 따라서 운전방법 두가지 맞는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2차로에서는 주행하는 차량의 위치나 속도를 확인한 후에 진입을 해야 되고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을 확인한 후 진입한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8번 지하차도 입구로 진입을 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암수능 같은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백색 실선 구간이니까 차로 변경이나 차로 변경이나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하는거 포인트로 보면 되겠죠 보죠 지하차도 안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다 그죠 앞차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를 해줘야 되죠 맞는 얘기고요 전조등을 켜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로 주행한다 그죠 왜냐하면 앞에 껌껌하니까 전조등 잘 켜주고 암수능 현상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지하차도 안에서는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속도가 느린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한다 앞지르기 불가합니다 백색 실선 구간이에요 앞지르기 금지죠 지하차도 안에서는 속도감이 빠르게 느껴지므로 앞차의 전조등에 의존하며 주행한다 속도감이 빠르게 느껴지질 않아요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벽이 똑같은 벽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80km로 가나 100km로 가나 똑같게 느껴지죠 틀렸고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앞차와의 거리를 좁혀서 주행한다 아니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가지는 지하차도 안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다 전조등을 켜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로 주행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9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했네요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도로 주행 연습중인 차량이 하나 있고요 연습면허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버스 전용 차로가 보입니다 시속 60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도로고요 1,2,3 차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해야 운전이 안전한지 살펴보죠 2차로에 화물차량이 주행하고 있으므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한다 여기 지금 화물차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2차로를 달리고 있는 건 맞는데 버스용 차로를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한다 버스용 차로 여기를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앞지르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승용차의 경우에는 1차로를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지르기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하는 거죠 틀렸어요 2차로에 주행중인 화물차량 앞으로 신속하게 차로 변경을 한다 차로 변경 할 때는요 주행중인 차량을 보내주고 그 뒤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껴들기 하면 위험하죠 틀렸어요 이것도 운전 연습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면서 감속 운행을 한다 그죠 이래야겠죠 얘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죠 확 꺾을 수도 있고 갑자기 확 설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확 나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친구니까 주의해서 감속 운행을 해야 되겠죠 맞구요 2차로에 화물차량 뒤쪽으로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한 후에 주행한다 그죠 완전하게 차로 변경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운전 연습 차량이 속도를 높이도록 경험기를 계속 사용한다 경험기 사용하는 것은 앞지르기 할 때 잠깐 쓰는 거 차 뒤에 사람 튀어나올 때 이럴 때 내 차의 진행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 잠깐 쓰는 거 외에는 안 쓰시는 게 매너예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요 운전 연습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며 감속 운행한다 3번과 2차로에 화물차량 뒤쪽으로 안전하게 차로 변경한 후 주행한다 4번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30번 차로 변경하려는 차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보면 깜빡이가 켜져 있구요 오른쪽 차로에서 합류하는 곳이었네요 여기 보니까 차선의 모습을 보니까요 오른쪽 차로에서 왼쪽 차로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요때 어떻게 해줘야 안전하겠는가 하는 거죠 1번 경험기를 계속 사용해서 차로 변경을 못하게 한다 경험기 이럴 때 쓰는 거 아니라고 했고요 차로 변경 못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충분히 거리를 띄워 주면서 차로 변경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배려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가속해서 앞차 뒤로 바싹 붙는다 그러면 만약에 2차 사각지대 같은데 가려서 안 보였다 그러면 2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사고 납니다 사고 해방을 위해서 좌측 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다 급차로 변경은 늘 틀린 답입니다 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준다 이게 배려 운전 형이 넣어준 거야 배려 운전입니다 그 다음에 후사경을 통해 뒷차 상황을 살피며 속도를 줄여준다 그죠 뒷차가 지금 어떻게 오고 있는지 내 뒤에 내 뒤에 오는 차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고 속도를 줄여주고 집어넣어 주고 하는 거죠 내 뒤에 만약에 바짝 차가 따라오고 있고 그러면 속도를 너무 많이 못 줄이겠죠 그런 것들도 좀 조화롭게 이렇게 운전을 할 필요가 있겠죠 맞는 얘기구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고 후사경을 통해 뒷차 상황을 살피며 속도를 줄여준다 4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31번 전방 교차로를 지나 우측 고속도로 진입로로 진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했네요 전방에 교차로가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 고속도로 진입로가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보죠 교차로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주의를 한다 여러분 지금 교차로인데 십자교차로인데 이쪽에서 우측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차 있죠 얘에 진입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일로 들어갈 거니까 우회전해서 나오는 친구랑 상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거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맞죠? 계속 직진하다가 진입로 직전에서 차로 변경을 해서 진입을 한다 진입로 직전에서 차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진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획 바꿔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또 급차로 변경이 되죠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3번 진입로 입구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후에 천천히 진입한다 횡단보도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일시정지를 했다가 이렇게 진입하래요 녹색 신호가 났잖아요 당연히 녹색 신호에서는 정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틀렸고요 진입로를 지나쳐 통과했을 경우 비상점멸 등을 켜고 후진하여 진입한다 요 전에 이미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간 거예요 이만큼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비상건바이 켜면서 후진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그거 진짜 위험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방으로 가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죠 이게 맞는 거죠 후진하면 위험합니다 틀렸죠 교차로를 통과한 후 우측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을 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한 후 우측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32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비가 오고 있는 거 같아요 비가 오는 날이고 앞이 전방이 잘 보이지 않네요 비 오는 날 어떻게 하면 안전운전 하겠는가 보죠 전방 우측 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내 차의 속도를 높여서 먼저 통과해준다 얘 들어올 수 있게 내가 쌩 지나가라는 얘기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거 속도를 줄여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빨리 지나가라는 건데 얘가 만약에 못 보고 차 들이댔다가는 그냥 사고나죠 전방 우측 차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며 주행을 한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전방 우측 차가 급진입시 미끄러질 수도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주행을 한다 여기서 갑자기 이 차가 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릉덩이 같은 거 밟을 수도 있고 핸들이 제대로 조작을 못하게 되면 일로 휙 돌아갑니다 얘 앞부분이 내 앞으로 오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하려면 그만큼 충분한 거리를 띄워 주고요 그런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재빨리 위험을 회피를 하셔야겠죠 따라서 이거 안전거리 충분히 두고 주행을 하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전방 우측에서는 진입할 수 없는 차로이므로 경험기를 사용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백색 실선에 백색 점선이기 때문에 진출은 안 되는 거고요 진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입할 수 있어요 틀렸고요 진입할 수 있다고 해도 경험기를 사용을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경험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틀렸고요 진입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하므로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한다 진입 차량의 양보는 맞아요 근데 그 진입 차량이 있다면 감속을 해서 그 차도 들어오게 해주고 충분하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런 걸 배려 운전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따라서 감속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진행해서는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전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전방 우측 차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며 주행을 한다 그리고 전방 우측 차가 급진입시에 미끄러질 수도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주행을 한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n1 2 1 200 50 56 아멘